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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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민족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38선 주를 한번 건너갑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38선을 건넌다. 아차 잘못된 나라는 지뢰밭에 떨어질 판이라 어렵고도 어렵다. 그래도 남북경협이 그러했듯이 이 38선 주를 한번 건너갑니다. 아차, 성북, 역전의 전화 아시카니, 공기 중에서 이곳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시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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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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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르신 거! 참고로 간다! 아이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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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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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 한계 농구 지금 난 아직 다 나 말뜨려 내 말뜨렸어 오늘 오늘 각국을 이제 말뜨렸어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오늘 내가 우리 정부가 남도 관계를 활짝 내리주기 기원하며 어! 클라우드에 그냥 뒤로 돌다 못해 그냥 앞으로는 그냥 간! 바람 부른데 포기야 바람 부른데 포기야 바람 부른데 빨리 달려 바람 부른데 바람 부른데 바람 부른데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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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